이거 뭐야? 인간을 모방하는 AI 소츠의 모방 미쌰아! 이거 뭐하나? 와 최근지 왜 제일 큰일이야? 와 계속 웃겨 아니 아니 AI 영상님들 알아요? AI가 만든 영상들 보면 좀 저렇게 진짜 이상하잖아 막 그래서 그거를 따라한 거 같은데? 못먹는 영상? 치면 나오나? 아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 영상이 영상이 이상하잖아 약간 이런 이런 아니 근데 저것도 좀 옛날 거긴 한데 그 보면은 막 좀 아 너무 웃기다 아 천재 아니야 이 사람들? 이거 진짜 개 와 너무 느낌 좋은데? 느낌 너무 좋은데? 어 맞아 맞아 이게 요즘 AI 영상이거든요 보면 그럴 듯 하다가도 안 그럴 듯 해요 약간 꿈을 꾸는 거 같은 느낌의 에이아이 막 AI 그림 보면은 막 되게 뭐 대충 그려도 막 사람처럼 변환해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이상한 거 막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얼굴로 인식해서 얼굴이 막 두 개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이상하죠? 근데 이거 아까 아 이 시아야 이거 뭐하나? 마약 안 해도 볼 수 있으니까 럭키 미키잖아 진짜 표정 와 진짜 천재야 너무 잘해 아 진짜 너무 웃겨 passo lassen 헤헤 흠